태국의 여행 일단 다른, 뭐 말하시피 태국 가서 여행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요.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제가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을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태국 가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그 현지 회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. 야외 촬영 같은 거 했을 때 근데 어 불편한 점은 그냥 이제 그 다른 분한테 피해 갈까 봐 그 걱정 말고는 없었습니다. 네 그리고 되게 저는 저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예능 나가서 가슴에 태국에서 뭐 인기가 많다 이런 거 어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들 실감하기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